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혜리입니다 오늘은 썸네일 주제처럼 너처럼 좋은 사람은 다시 못 만날 거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말은 헤어지는 상황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죠 생각보다 이 말에 큰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썸타던 상대에게 결국 거절을 당했는데 상대가 이런 말을 했다 또 오래 만난 사람과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 헤어질 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런 말들 때문에 자꾸만 더 미련이 남고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 말에는 정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별을 통보를 받거나 상대에게 거절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저도 이런 말에 꽂혀서 이런저런 의미 부여를 하면서 계속해서 잡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상대방도 괜히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정말 나한테 진심이었을 것 같기는 하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교차하면서 정말 저 사람 말대로 상황 때문에 나랑 연애를 하기 힘든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더 여유롭게 기다려줄 수 있으면 뭔가 좋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르게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본인이 부족하고 본인이 연애할 준비가 안 되어서 우리는 잘 될 수 없는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 내가 부담만 주지 않고 천천히 다가가면 잘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썸이든 연애이든 내가 한두 가지 정도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게 너무 후회가 되고 아쉬워서 내가 정말 이것만 고치면 상대방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포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여기까지는 두 번 다시 너 같은 사람은 못 만날 거야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의 입장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런 말을 들은 입장이고 내가 아쉬운 입장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는데 해본 적은 있거든요 또 이런 유형의 사연을 워낙 많이 접하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 알고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의 경우부터 말을 해보면 저는 그동안 연애를 하면서 두 번 정도 이렇게 말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남자답지 못했다 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면 또 똑같이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가장 먼저는 제 입장에서 이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이 이별로 인해서 너무 많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 그리고 내가 이별을 고하는 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커서 자존감이 깎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너처럼 좋은 사람은 없다 우리가 헤어지지만 나는 다시는 너 같은 사람은 못 만날 것 같다 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주접 떨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뭐 내가 뭐라고 상대방이야 뭐 어차피 알아서 잘 지내고 알아서 좋은 사람 만날 텐데 그저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알량한 마음으로 저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100% 거짓말도 아니었어요 실제로 상대방이 좋은 모습이 많았으니까 저도 만났을 거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는 정말 직설적으로 말을 하면 너는 좋은 모습이 많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지만 너의 그런 좋은 모습들이 이제는 나에게 그리 크게 와닿지 않는다 지금도 너의 그런 좋은 모습들은 변함 없지만 나는 이제 그 모습들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 뜻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양한 연애 사례들을 들어봐도 이런 말들을 들어보기만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꾸만 오랜 시간 동안 혼란을 겪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막상 이 말을 뱉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솔직한 의미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내가 이 말을 뱉어본 적도 있고 들어본 적도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헤어질 때 너는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나는 저 따위 말 듣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생각 정리를 빠르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우리가 잘 만나고 있을 때 계속해서 나에게 이러한 칭찬을 해줘야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 행동을 보면 결론적으로 나를 안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날 거면서 넌 참 좋은 사람이었어 너 같은 사람은 다시 못 만날 거야 라고 말을 한다는 게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다르게 비유를 들어볼 수도 있는데요 마치 비싼 외제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저렴한 중고차를 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차도 정말 괜찮은 차야 나도 예전에는 그 차를 타봤는데 정말 앞으로 다시는 그런 차를 못 타볼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특별했고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것도 맞는데 과거에 나는 그 차를 탔을지언정 지금의 나는 안 탈 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본인이 갖고 싶은 사람이고 쟁취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놓으려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예외라는 거는 있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앞선 예시와는 다르게 완전히 반대로 상대가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고 오히려 내가 저렴한 중고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외제차를 같이 타고 다니기에는 뭔가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뭔가 내 자신이 되게 초라해 보이고 마치 그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내가 카푸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결말이 좋지 않을 걸 스스로 느끼는 거고요 특히 남자의 입장에서는 나보다 훨씬 잘난 여자를 만난다고 하면 스스로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내가 제 아무리 날고 기면서 노력을 해도 겨우 여자의 발끝에 미칠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결국에 돌고 돌아서 나와 비슷한 눈높이를 가지고 있는 여자를 만나거나 전체적으로는 내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 예외의 경우는 내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상대방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때를 쓰듯이 무리하게 헤어지자는 말을 무기 삼아서 넌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우리는 헤어져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하며 상대방이 나의 수준에 맞추게끔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미숙하고 어려 보이는 그런 태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미숙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상대방이 굉장히 착하고 배려심 많고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나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며 위로를 해주며 조금 더 만남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외에는 대다수의 경우가 상대가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나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상대가 나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없었으면 좋겠고 나로 인해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렇게 조금이라도 내가 상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이런 말이 오가는 남녀 사이는 대부분이 첫 번째로는 어느 쪽으로든 수준 차이가 많이 나서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좋은 모습이 내가 원하는 매력은 아니었던 경우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좋은 사람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그 좋은 점을 가릴 정도로 나와는 상반되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혜리였습니다